아파트 창문으로 시꺼먼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목동의 23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등 1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최초 화재가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탓에 소방당국은 현장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오전 10시 반쯤 관할 소방서 인력이 전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292명과 소방장비 78대를 동원해 화재 진화에 나섰습니다.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오후 3시 반쯤에는 건물의 연기를 빼는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하면서 소방관 14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을 모두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완인 감식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